오비 쪽에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뭐 저는 저 와이비 쪽에다 걸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인 수영씨가 있죠 와이비 쪽에 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와이비에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씨 대한민국 30대 남자 대표로서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해 수영씨를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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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는 동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버렸다니까요 가까우신 거 너무 예쁘다 자 나 처음 바꾸겠습니다 저도 와이비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이비와이비와이비와이비와이비와이비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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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좋습니다 와 편파적으로 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와이비로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비가 이기게 되면은 저희도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다